네이드를 이용한 병뚜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먼저 서클을 먼저 그립니다. 서클 하나를 그려볼게요. 라듀스 100 정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인터폴레이션을 어덥티브를 해주게 되면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선이 좀 더 부드러워지죠. 자 위치도 한번 잡아볼게요. Z값을 100으로 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쉐입의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낙낙하게 그려주시는데요. 이게 반까지 넘칠 수 있도록 뭐 랭스 한 300에 위드스 150 정도로 그렸습니다. 이때 얼라인 정렬을 해볼게요. 얼라인 원에 맞춰서 X자표가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맥시멈이 타겟으로 찍은 오브젝트의 센터 중앙에 이렇게 X축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게 X축이죠. X축의 끝부분 가장 높은 값이 서클의 중앙으로 오케이 왔습니다. 자 나머지 저기 쉐입들도 좀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을 이렇게 만들었구요. 여기다가 조그만 렉탱글 3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Move 툴로 3개는 뭐 복사할거라 카피로 2개 더 복사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클을 여기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개를 한꺼번에 선택 잡고 뭐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스프라이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장이 되는 녀석을 선택해서 에디트 스프라이 그 다음에 어터치 멀티 올 몽땅 다를 어터치 한 몸으로 껴줘야 돼요. 이제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으로 스프라인 선택 불린 중에서 차집합으로 불린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거에요. 차집합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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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합집합으로 합집합으로 요 부분은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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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불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 버텍스에 가서요. 챔퍼를 주겠습니다. 챔퍼는 모를 깎아주는거죠. 그래서 요기 버텍스들의 챔퍼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요. 챔퍼 자 이번엔 필렛을 주겠습니다. 요기 동그란 부분 요 부분을 필렛하고 이렇게 모습을 정리했어요. 자 서브 셀렉트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레이드 명령 주겠습니다. 이때 왼쪽으로 제일 끝부분으로 요렇게 맞춰서 모습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세그먼트의 개수는 많을수록 좀 더 부드러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요것을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X, Y, Z가 있는데요. Z가 파랑선입니다. 파랑선 위로 마우스 로봇을 시키면 노란선이 나왔을 때 돌려주고요.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다 재질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재질을 넣어서 병뚜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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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